어 사업을 구축을 하거나 인간이 늘어가라는 수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금전이나 인간이나 요런게 이제 많이 따르는 수점이예요 안녕하세요 대학노비 마마 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달려왔어요 이제는 2021년도 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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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또 동생이 용띠 거든요 아 그래요 용띠라서 용띠분들은 좀 어떨지 용띠 용띠들도요 어 대체적으로 22살 34살 46살 완전 다 나쁘다고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획을 그리는게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요 예 22살이다 그러면 경진생이면 어 그냥 좀 자중을 해라 그 전에 하고 싶었던게 더 있었어도 내년을 도약하고 후년 이제 앞으로 앞을 봐가면서 조금 자중을 해라 어 요런 시점이 나와요 만약에 사주를 보러 저희한테 이제 왔었을땐 또 틀리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획을 그리기까지 고때까지 준비 과정 아 획이 그러면 좋은거네요 그쵸 그쵸 그런거를 준비할 때 준비 과정이 수월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중을 좀 해라 그리고 무진생들은 작년에 결혼 온기가 꽉차게 들어왔던 수전이에요 아니면 옆에 이제 사람의 조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들어왔던 운인데 그거를 못받아 치셨으면 올해는 조금 인간의 풍파 시기와 질투 이런건 좀 있으실거에요 무예 무탈 하더라도 안좋은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게 이제 들어왔을 그 기운에 그걸 받으셨던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그렇지 못하시고 그걸 그냥 지나가셨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좋은걸 갖다 기운이 이제 나간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좋게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건 좀 조심하시면 되시구요 경진생들 사업을 구축을 하거나 인간이 늘어가라는 수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금전이나 인간이나 이런게 이제 많이 따르는 수전이에요 근데 무진생 한번 짚고 넘어가볼게요 무진생이요? 34살 무진생같은 경우에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네 시기와 질투 좀 좋은 그 수전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치지 못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랬던 분들은 역으로 이제 바뀐거지 구설이나 시기 질투 시샘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인이 됐던 분들이 악연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거 그러니까 올해는 사람을 좀 조심해라 그걸로 인해서 구설이나 그런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시샘을 낸다 이거죠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은쇄가 썩 좋지는 않은거 같아요 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집 그러니까 집안의 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살이야 22살이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같은 무속적으로나 이런 데를 안 다녀도 부모님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 아들이든 딸이든 빌어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운기가 이제 그 좋았던 운기를 갖다 받아줄 수 있게끔 뭐 부적이라도 드릴 것이며 빌 것이며 해주는 그 운기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갖고 또 운기하고는 또 틀린거기 때문에 안 빌었던 분들이 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앉아서 좋은 경우로 받아갖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놔둬갖고 나쁜 기운이 더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야 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갖고 좋은건 아닌거죠 오히려 역으로 바뀌는거지 작년에 좋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안좋은 기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거죠 왜? 3번을 타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거하고 자기가 인간에서 3-3번을 고집혀가지고 타는거하고는 목적지는 똑같지만 가는 흐름은 틀리단 말이에요 3번이 가는 코스가 있고 3-3번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도 그러면 3-3번은 돌아가는거야 3번은 바로 타는거라 저희가 가르쳐드려 그러면 3번 타는게 더 빠르잖아요 시간적인 면이나 응? 응 근데 돌아가는거는 아무래도 돌아가다가 정착지에 가는게 또 가다가 또 중간에 막혀 3-3번이 또 고장이나 그럼 더 돌아가는거죠 그렇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거는 철학이라니깐요 철학관 가서 보시라니까 하하하 Minnesota 하하하하 또 다른 signaling 냉동들 devices Kathar zoning 캐릭터 지ven